오늘 저희 FTA 아일랜드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. 드디어 FNC 엔터테인먼트에서 첫 번째 글로벌 오디션 개최한다고 합니다. 그 글로벌 오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 오는 2월 22일 그리고 24일 바로 중국 상하이에서 2014 FNC 글로벌 오디션을 시작합니다. 22일이면 저희가 중국에서 콘서트 하는 날이잖아요. 와 그렇군요. FNC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 나갈 멋진 인재를 찾기 위해서 2014년에 새롭게 중국에서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. FTA 아일랜드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 오디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. 이 아래의 주소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요. 또 한 가지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월 22일은요. 저희가 오랜만에 중국 상해에서 콘서트를 합니다. 글로벌 오디션 뿐만 아니라 저희 FTA 아일랜드의 상해 콘서트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, 내가 봤을 땐 우리와 콘서트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들 콘서트장에서 그냥 와주시기까지.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